더러운 표현들 와..냄새 썩었다 도대체 뭘 먹은거냐? 와..진짜 엄청 찹찹대며 먹네 흡이적 흡이적 야..뭐하냐? 지금 쇼파에 코딱지 못찼냐? 야..지금 내가 뭘 본거냐? 코판 손가락 빨면서 파콩 먹은거야? 아..냄새나 토할거같다 트림할땐 고개좀 돌려서 해줄래? 미야빼드하 아버지! 큰거에요 작은거에요? 오줌 조금만 참아 어른이 먼저지 그리고 내가 먼저 왔잖아 너무하시네요 아버지 야..넌 큰거야 작은거야? 앗..갑자기 급독 마렵네 나 변비인거 알지? 2주째 못쌌어 아..바지에 싸버렸네 망했다 모두 질동하세요 제 룸메이트는 방귀를 자주 껴요 제 룸메이트는 방귀를 자주 껴요 제 여동생은 코딱지를 파서 아무데나 묻혀요 제 여동생은 코딱지를 파서 아무데나 묻혀요 여긴 사람이 많아서 화장실에 똥줄과 오줌줄이 길어요 오줌을 참지 못하고 바지에 쌌어요 오줌을 참지 못하고 바지에 쌌어요 그 남자는 똥이 자주 마려워 항상 휴지를 들고 다녀요 그 남자는 똥이 자주 마려워 항상 휴지를 들고 다녀요 입에서 썩은 내나요 입에서 썩은 내나요 attach 에이 awak 데이 филь